안녕하세요 생홀로 돌아온 지민입니다 안녕 안녕 뒤에는 또 이제 저희 팀인 뭐 religion 자 보자. 댓글 읽어볼까? 자 이제 니가 그걸 먹으면서 설명을 하는거야. 그러다가 그걸 다 먹지 갈거야. 하니 저 소리 되게 싫어해요. 아 안 돼 안 돼. 나오자. 자 한번 나와주자 잘 시간인데 이런거 봐도요? 한 명씩 다 나와야죠 가라 아 왜 안해? 그거 해야지 뒤에꺼 가라 가라 안 꺼져 그래 이거야 안 꺼졌어 자 먹어 너 먼저 먹어봐 앗 뜨거워 버려 우리가 했던 곡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 되게 재밌게 아 재밌게란다 되게 좋게 잘 들었습니다 김장을 왜 합니까 뭐 그 이렇게 그리기 흑이가 흑이에서 본적 반투 흑이가 안녕 우리 오늘 우리 경상도 남자들끼리 한번 모셔봤어 오늘은 힘빡 주고 얘기하지 뭐가 많이 쏘았는데 니가 서울라가 아따 너희들 누구에요? 막 이렇게 얘기하나? 나라 니 맘대로 하지마 내가 꿀꺽이 좋아한다 나라 나도 누구인데 니한테 하니받다 저기 땅이 가나라 거기서 집에 어딨는데 저봐라 제발하고 또 화나게 하네 자 자 자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쁘네 땡큐 지민오빠 잘생겼어요 지민오빠 사랑해요 지민오빠 뿐이에요 지민오빠 빠이빠이 지민오빠 빠이빠이 지민오빠 사랑해요 지민오빠 밖에 없어요 천천히 먹으래 너 어 안녕하세요 지민오빠 조금빌빌빌벌 존스럽게 누굽밴빌빌딸 알지 그렇게 해야지 서운사람들이 이거 한다고 지민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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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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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.